안녕하십니까 더메세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정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돼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희망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 철저한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선배들은 세상을 가리켜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에 향해하는 선박에다 비유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마인 알렉산드리 홍해는 276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배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배사람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으며 무역상도 있었고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유라굴라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조언을 백부장 윤리오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는 바울의 말보다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즉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백부장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충고에 따라 베니스 즉 그래대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일단 배는 출발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떠나는 날 아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이 맞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라며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한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5절을 보면 바람에 쫓겨갔다라고 했는데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순풍의 도수 달고 그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냥 쫓겨가던 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손쓸 겨를도 없이 대책도 없이 밀리고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실패에 쫓기고 고통과 질병에 쫓기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에 애쓰다가 라고 했습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망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여기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심지어 배를 목적지까지 이끄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린 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앉는 배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값비싼 무역 상품들을 여행객의 부타리들을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모조리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본문 20절에 보면 이베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것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오직 성공향에 달려갔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때로는 순항을 하지만 때로는 난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돈은 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수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경험을 버리고 지식을 버릴 수도 있어도 오직 구세주 대신은 예수님을 버리거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버려서는 결단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위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